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천연 악어 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품 품질 보증서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매트 카키의 색상입니다. 제품을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 커버이기 때문에 제품은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comic에 칠해주십시오. 봄투데이 돼 famous 10인 requir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